재밌었어? 형은 배우들을 많이 아니까 재밌었을 것 같아.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. 뭐? 싸움? 우리 싸움. 그거 지금 난리예요. 선생님,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. 그 싸움 때문에 지금. Will Smith. Will Smith. 형, 왜 이래? 마이크. 사고다 사고 많이 안 쳤어요. 어, 줌이? 진짜 화난 거예요? 근데 진짜로 약간 화내는 것 같더라고요. 내려와서. 완전 화났어요. Don't say, 내 와이프 이름 닫지 마. 이걸 두 번 했어. 선생님, 생방송 중에는 어땠는지 알아요? 그 부분이 묶음으로 처리됐어요. 우리 자리에. 쟈스 브롤린하고. 웨슬리 스냅스처럼. 둘도 놀랐어요. 둘도 막. 그럼 뭐야. 이거 줘요. 이거 진짜 그냥? 쟈스 브롤린이 뭐야? 쟈스 브롤린은 막 일어나서. 어쩔 줄을 몰라 했어. 근데 저번에도 알아서 계속 거기 갔잖아요. 그리고 웨슬리 스냅스 갔어. 웨슬리 스냅스도 갔어. 그 자리에? 어, 그 자리에 갔어. 중간에. 갔다 오더라고. 아, 너 뭐 괜찮냐? 참아라 뭐 이런 거? 처음에 웨슬리 스냅스가 날 보고 모르겠어. 싸우라고 갈게. 왜? 막 이러면서 나한테. 누가 주심으로. 아니, 웨슬리 스냅스가 내 바로 앞에 있었잖아. 이렇게 날 보더니. 왜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. 그 남인이 이제 나갈 때. 크리스럭이 아픈 데서 왔어. 위슬리 아픈. 아, 다시? 그래서 와서 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. 뭐가 안 풀려. 지금. 일 안 풀려서 댄젤 워싱턴이 걸어왔었던 거야. 댄젤 워싱턴이 중간에 중재했다는 소문이 있던데? 맞아. 댄젤 워싱턴이 왔어. 와서 막 중간에 풀어줬어. 그냥 그만하라고. 어. 옆에 있었어. 댄젤 워싱턴 내가 봤어. 네. 그만하라고. 그만하라고. 막 이래가지고. 퍼프 대리가 나중에 그 다음에 나왔잖아. 자, 윌. 크리스. 이따가 다시. 이따가 다시 풀자 이거는. 그리고 지금은 좀. 우리 다 이렇게 분위기 좀 띄우자. 막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. 오스트레일리 호주 방송에서는. 묵음이 안 나오고. 다 나왔대요. 그래서 지금. 전 세계 검색어 1등이 또. 호주. 호주 오스카엘. 호주. 조금 띄우.